네 구장의 struct입니다. struct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named field struct에서 영어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named field라고 하는 것은 필드는 필드인데 이렇게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첫번째는 픽셀이라는 이름이 있고 두번째는 사이즈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named field struct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struct의 어떤 instance라고 해야 되나요? 뭘 만들어낼 때 value 그죠? 어떤 value를 만들어낼 때 방식은 두 가지 방식. 그게 struct expression 좀 적어놨죠? struct expression 방식입니다. 요렇게 모양을 보시면 비슷해요. declaration 부분에서 declaration 부분하고 실제 expression 부분하고 서로 비결해 보시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바로 보실 겁니다. 그걸 요렇게 construct 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큰 struct 방식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이죠.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pixels, size, size 요렇게만 return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더라도 이전에 봤던 이것과 똑같은 형식의 value가 만들어져요. 자 그 내용이고 그리고 public이죠. public도 이 경우 struct 자체도 public이고 필드도 public이에요. 얘는 struct는 public인데 필드는 privacy에요. 요렇게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니죠. 서로 다른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재미있는 예제가 또 하나 나와있습니다. broom이라고 해서 요렇게. name은 string이고 나머지들은 요렇게. 이게 다 카피가 가능한 데이터 타입들이죠. 그런데 broom intent라고 해서 enum이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enum은 카피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또 delive에서 카피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delive 했으니까 이제 얘는 카피도 되고 클론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카피와 클론의 차이점은 나중에 또 사실하게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피는 그냥 다 카피에요. 카피. 요건 다 카피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가 a라는 데이터를 b라는 데이터로 넘기게 될 때 a라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b라는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a라는 데이터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것들을 이제 카피업을 카피 트레이트를 인프멘트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요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그런게 아니죠. 스트링은 a라는 a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variable에 담겨있는 스트링을 b라는 variable로 넘기게 되면 a는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게 카피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클론을 통해서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거에요. 글을 좀 적어볼까요? 글을 적자면은 그러니까 카피와 크론 두가지인데 카피는 예를 들어서 let a equal 1 그리고 let b equal a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글은 이렇게 하더라도 뒤에 a와 b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a alive still 그죠? 이게 카피입니다. 근데 이렇게 카피를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저 숫자들이나 캐릭터 요런 것들이 이런거 카피를 지원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다 요렇게 요런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let a equal 무슨 string 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string new 뭐 해서 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냥 new라고 그러면은 빈칸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let b equal a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b는 is alive but a is gone a has gone a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요게 이제 카피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피가 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숫자나 문자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요런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a도 그대로 사려 두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클론을 쓰면 됩니다. 이게 클론 방식이에요. 클론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럴 때는 카피가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 타입들도 a와 b 둘 다 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예제를 조금 이따 바로 넣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카피와 클론의 기본적인 차이점인데 나중에 자세 예제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고 예 일단 요런 데이터 타입을 해서 또 chop이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펑션일 수도 있고 메소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보시면은 일단 broom 데이터 타입을 받아서 두 개의 broom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받아서 이 b에서 height만 바꾸고 나머지들은 이 b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요거입니다. 그죠? 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b라는 걸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조금 밑에 있구나 하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chop 해서 하키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chop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봤던 그 펑션에 어 여기에 전달되는 거죠. 하키가 전달되는 거죠. 그죠? 하키가 전달되면 그중에서 height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하키가 그대로 어 복사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뭔가 하키원 그죠? 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니까 첫 번 얘는 name 얘는 string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height이고 또 intent는 이거 인함이잖아요. 그럴 때 카피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요거랑 이거 두 개는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어 보시면은 얘는 카피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딜라이브를 선언을 했어요. 따라서 얘는 이제 카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도 카피 되고 다 카피가 되는데 카피가 안 되는 건 네임만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네임이 카피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어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는 거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B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B가 사라지고 없어져야지 이 새로운 브룸 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B를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밸류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브룸 레퍼런스가 아니라 브룸 밸류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상당히 재미있게 일부러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예제가 지금 어 예제가 지금 height나 health나 position은 tuple 요런 것들은 다 카피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카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실제 브룸을 우리가 지금 밸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값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전에 있던 것들 B를 살려놓고도 새로운 브룸 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있는 B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사라져야지 이전에 있던 이 스트링 그러니까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받게 되는 chop의 아규먼트로 전달받게 되는 이 브룸 밸류로 해야 되나요? 밸류를 살려놓고는 새로운 브룸 완을 만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임 스트링 때문에. 그죠? 만약 네임 스트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opy 트레이트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값으로 가져올 필요 없이 레퍼런스로 가져오더라도 부룸만도 만들어지고 이전에 있던 B도 그대로 살아있고 둘 다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스트링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얘는 일부러 이렇게 copy와 clone을 딜라이버를 지금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copy와 copy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상당히 재밌죠? 굉장히 이게 생각해 볼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천천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브룸2를 보시면 브룸2는 또 브룸환을 가지고 만듭니다. 브룸환을 가지고 만드니까 마찬가지로 브룸2가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브룸환이 사라져버려야겠죠. 그죠? 사라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네임에 해당되는 여기 데이터를 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 있는 것을 살려놓고 이걸 가져올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전에 있는 것을 살려놓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copy 지금 이 카피들 있잖아요. 이 카피를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처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clone입니다. 그래서 clone 해두고 있죠. 그죠? 복사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브룸환의 네임에 카피를 어르지 않고 클로니로 해놓으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브룸환에 있는 네임을 살려놓고 새로 이 브룸2를 위한 네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브룸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오고 나머지 브룸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오는데 굳이 카피를 그러니까 카피를 지원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다 카피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룸환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죠? 브룸2도 여전히 복제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얘들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상당히 짤막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예제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예제입니다. 그래서 브룸환도 이렇게 네임이 지금 뮤트블로 다 받고 있잖아요. 뮤트블이니까 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네임을 바꿔주고 브룸2도 네임을 바꿔주고 해서 브룸1 브룸2를 나중에 출력하는게 출력하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룸1 하키 를 넣었으니까 하키1과 하키2가 만들어졌고 하키1의 네임은 이루하고 하키2의 네임은 이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키는 없어요. 사례적으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넣었는데 보시면 네임 스트링 쭉쭉쭉쭉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 그대로에요. 그래서 이걸 돌리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들어가죠. 그럼 만약에 지금 하키 원래 있는게 하키잖아요. 하키의 네임은 하키였죠. 그죠? 이걸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래서 프린터에서 하키 점 네임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가 떴습니까? value of move the value. 그렇죠? 하키 네임이 move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공간이 텅 비어있어요. 텅 빈 이유가 바로 이 하키의 네임 값이 새로 만들어지는 하키 1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짧은 예제입니다만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이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홀똘히 분석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